사진 속 제주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경대 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까지 조천리를 돌아봤는데,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일단 사진을 먼저 보면서 얘기할까요? 사진 보시죠. 네. 바닷가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보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사진만 보시면 멀리 오름이 있고, 바위가 전면에 보이는데요. 이 장면은 제주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해안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만으로는 장소 찾기가 조금 어려웠는데요. 다행히 이어서 찍은 아버지 사진이 있어서 장소의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보실까요? 네. 오른쪽 사진 보시면 딱 어딘지 알아맞히는 분도 계실 텐데요. 박아람 아나운서는 아시겠습니까? 저 오름을 보니까 딱 알겠네요. 함덕이죠. 대단하시네요. 멀리 보이는 오름은 바로 서우봉, 그러니까 서모오름이고요. 그렇다면 여기는 함덕해수욕장 아닐까 했는데요. 그런데 함덕해수욕장에 가서 보니까 저 사진에서 보이는 바위들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함덕은 맞기는 한데 정확한 장소를 못 찾았고요. 그래서 여러 번 찾으러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풍경은 바로 해수욕장 옆 서쪽 바닷가에서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사진도 같이 보실까요? 작가님 사진을 보니까 저도 장소를 대충 알겠네요. 지금 유명한 카페가 들어선 곳 앞 바다 같은데요. 많이 가보셨군요. 아버지 사진은 1970년대 사진이고요. 제가 이곳을 찾았을 때는 이 일대가 크게 변해서 이 사진의 화각을 정확히 맞출 수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다가 좀 매립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멀리 보이는 오름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까맣게 보이는 여를 맞춰서 찍어봤는데요. 또 사진 보시면 오른쪽에 살짝 보이는 섬어오름 바로 밑에 까맣게 보이는 바위. 이게 밭여라고 하는데요. 그 선을 따라 왼쪽에 가늘게 보이는 여는 개남녀 이렇게 부르는데요. 바당밭에도 다 이렇게 재미있는 지명이 있더라고요. 사진 또 보실까요? 제주에는 바다에도 지명이 있다는 말이 인상 깊은데. 그러면 이 사진에 있는 곳이 밭여인가 봐요? 네. 사진 아래쪽 그러니까 바다 안쪽에 포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원래 저게 없어지고요. 이 밭여는 포구 밭에 밖에 있는 있다 해서 밭여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개남녀는 그 바위를 기준으로 물에 잠기는 것을 보고 밀물대와 썰물대를 가늠해 본다 해서 가늠녀 이렇게 불렸는데 그걸 한자로 쓰니까 개남녀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 하더라고요. 바다에도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니까 뭔가 귀엽기도 하고 참 재밌네요. 제주에서는 이런 바당밭에 지명들이 다 있는데요. 포구나 마을을 중심으로 주변에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들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보시면 사진에 나오는 저 아이들도 이제 50대나 60대가 되었겠죠. 혹시 이곳에서 놀던 기억이 있으신 분 또시 이곳 바당 지명 알면 연락줍소 듣고 정허우다. 네 개나며 바뎌 외에 또 다른 지명 아시는 분들 계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다 이름만큼 제가 또 독특하다고 느꼈던 게 서우봉을 서모오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같은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들었네요. 오늘 또 하나 배워갑니다. 서모오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사진 보면서 얘기할까요? 사진 먼저 보시죠. 이 사진은 서모오름 바로 옆에 있는 해수욕장 모래사장입니다. 이걸 뭐 제2해수욕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옛날에는 이곳은 아는 사람만 가는 한적한 곳이기도 했는데요. 사진 보시면 동네 삼촌이 바당에서 해초를 거두는 작업을 하시는데 그때는 해초를 밭에 거름으로 쓰셨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거두는 작업을 하시는데요. 왼쪽 아버지 사진은 화각이 좀 기울어졌죠. 아마 움직이는 동작을 빨리 찍다 보니까 수평을 안 맞추고 찍은 모양인데요. 저도 같은 각도로 찍어봤습니다. 제가 찍을 때는 2016년인데 카약을 타는 사람도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두 사진의 시차가 20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변한 것이 보이시나요? 옛날 사진에는 오름 입구에 창고 같은 것도 있었는데요. 최근 사진에는 저 창고집이 없어지고 바닷가 쪽으로 이어진 안전데크 시설이 생겼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여기에 올레길도 생기고요. 또 지금 사진에 카약 스포츠 하는 사람도 모습도 보이고요. 이곳 함덕 해수욕장은 겨울에도 이렇게 레저 스포츠가 활성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가보니까 역시 겨울에도 바람을 이용한 바깥 레저 활동이 한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찍어봤습니다. 그것도 보실까요? 지금도 날씨가 좋으면 서호봉 해변에서 이렇게 패러글레이딩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 또 여름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아, 박아름 아나운서도 레저 스포츠를 좋아하시나요? 아, 저 패러글라이딩을 너무 해보고 싶은데 아직 한 번도 못해봤어요. 아, 그렇군요. 제 친구 중에도 저렇게 바다 스포츠 한창인 친구였는데요. 제주는 바람이 많아서 그런지 이런 바깥 스포츠가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진 보시면 저 오른쪽을 망오름이라고 따로 부르는데요. 이곳에 봉수대가 있어서 망을 보는 곳이라고 해서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아까 그 서호봉 말씀하셨는데요. 서호봉은 한자로 물소서, 그 다음에 소우, 그래서 서우봉 이렇게 했는데 그 뜻이 물소가 기어올라온 형상이라고 해서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또 일설에는 서모, 오름 할 때 서모의 모가 산을 말하는 뇌에서 그러니까 서쪽 산, 서메, 서메하다가 서모라고 한자로 표현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서모오름의 예전과 최근에 항공사진도 가져와 봤는데요. 그러면 한덕해변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네, 제주도 공간포톨에서 제공하는 위성사진에서 한덕리 부분을 가져왔는데 1967년하고 2021년 사진입니다. 보시면 왼쪽 옛날 사진에는 서모오름이 정말 촘촘하게 계단식 밭이 있었죠. 그러던 것이 50년 사이에 일부 밭들이 많이 없어지고 변했더라고요. 이곳은 유체를 많이 심었는데요. 그래서 유체 기름을 짜서 팔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일부만 유체 밭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봄에 이곳에서 유체 꽃이 노랗게 물들기도 하는데 그때 가서 또 찍어야 되겠죠. 또 새해 첫날에는 한덕리에서 마을 주체로 이곳에서 새해맞이도 하는데요. 그때 가면 국수도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시면 오른 왼쪽에 한덕해수욕장이 보이는데요. 두 사진 보면 조금 달라 보이실 거예요. 또 왼쪽 끝에 보시면 지금 폭우가 새로 생기기도 했는데요. 어떤가요? 이 핫플레이스 한덕해수욕장의 변선사가 딱 보이시나요? 제가 변한 것들을 살짝 표시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한덕해변 하면 지금도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바다 중 한 곳이잖아요. 저도 자주 가는데요.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네요. 왼쪽 사진에서 보시면 오른 입구 쪽에 외막이라고 할 수 있죠. 저곳은 작은 동굴에 있는데 거기서 기와를 기웠다고 해요. 그래서 와막인데 와막 그렇게 부르다가 한자로 외막 이렇게 썼다고 그러고요. 그 옆에 여운회라는 건천이 있는데 지금 이곳에 건천이 도로가 생기면서 없어졌고요. 여운회는 조성왕조 시대에 군사시설로 배를 숨기기 좋은 장소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왼쪽 1960초의 사진에 지금 변한 것을 선으로 이렇게 표시해 봤는데요. 파란 선이 이곳에 포장도로가 놓인 곳이고요. 노란색 동그라미가 함덕포 그러니까 강령계라고 부르는 포구였는데요. 지금 이곳은 깊숙이 들어가 있는데 매립되어서 볼 수 없는 포구입니다. 그래서 저 동그라미 표시한 부분은 매립되었고 그 위에 호텔, 카페, 식당들이 많이 들어섰죠. 이 상덕사진이 좀 더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또 계속해야 되겠네요. 네, 제주바당 이름, 지도 같은 걸 만들어서 예전과 비교해 봐도 참 재미있을 것 같네요. 오늘도 재미있는 사진 소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글자 cin'